궁금한 이 종목 세븐 시간입니다. 77초 대응 전략 세워드리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어와 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오늘 1327번님이 아시아 경제를 문의하셨거든요. 아시아 경제를 2035원에 15% 가져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주가 자체의 움직임도 나와 있고 우리가 아시아 경제가 최근에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 지금 가상화폐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조금 나왔었는데 아시아 경제라는 것은 결국에는 경제방송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아시아 경제가 시청률이 나오느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주가 자체가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감안하셔야 되고 결국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방송은 머니투데이 방송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경제 TV에 대해서 투자를 했다. 그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결국 주가 자체도 상당히 부진한 부분이고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판단하셔 보실 것이 이 부분은 이제 전환사체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어요. 전환사체를 지금 이 전환사체 가격대가 2500원이라기 때문에 주가가 좀 더 올라가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시던데 전환사체 가격은 계속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지면 그에 맞는 또 수정된 전환사체 가격이 나오면서 또다시 물량 자체가 늘어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은 상단에는 한 2500원 선 그러니까 반등파동 자체를 조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상단은 2500원이고 하단 같은 경우에는 한 이 정도 가격대 그래서 반등의 마지막 선이었던 한 2000원대 조금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타사에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종목도 함께 만나볼까요? 어떤 종목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이어서 한번 같이 보시면 두 번째 종목 KG, 케미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G, 케미칼을 이분이 보유하고 계시는 가격대가 5185분님이 32,000원에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48% 보유하고 계시고 지금 주가가 19,100원인데 실질적으로 보시더라도 주가가 3만 1천 원대가 거의 상투를 잡으셨어요. 상투를 잡고 난 다음에 현재까지 주가가 빠져버렸고 여기서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이 KG, 케미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주가가 왜 빠졌냐를 아셔야 돼요. 이 기업이 본연에는 비료 산업을 하는 기업, 산화제를 만드는 기업이지만 내부적으로 연결 실적을 본다면 가장 많은 매출이 잡히는 것이 바로 전자결제 관련입니다. 그러면 전자결제 관련해서 최근에 주가가 안 좋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데일리 TV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KG 그룹 자체에서 KG 케미칼이 지주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데일리도 방송국이 시청률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가 자체가 빠지면서 같이 전자결제 관련 주들이 실적이 소비 심리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빠져버렸고 같이 한 번 보실 것이 우리가 KG 이니시스를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소비주 자체가 현재는 안 좋기 때문에 결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한 가지 더 바로 카드 수수력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삼중고가 끼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반등이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게 맞고 사실 이제 비중이 한 50% 가까이 지금 실려 계시는데 혹시 이분이 부산 근처에 사시면 내일 강연에 좀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방송에서 말하지 못하는 종목 이 정도 되면 복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넌지시 KG 케미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아 그렇습니까? 하고 그분한테 조금 더 특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정도 손실이 나신 분들 계신다면 지금 전화문이나 아니면 문자문의 계속 주시고 내일 강연에 좀 참석하시면 제가 방송에서 말하지 못하는 종목이라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부산 YWCA에서 진행된다는 점 다시 한 번 짚어드리고요. 이어지는 세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세 번째 종목은 우리가 1999번님이 썬데이 토즈를 2만 7천 원에 30% 현재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우리가 애니팡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때 맞다 그 게임 엄청 했었는데 하는데 요즘은 이 기업을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게임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넷마블이라든지 게임비라든지 아니면 NC소프트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에서는 본연의 캐시커가 존재하고 거기에 퍼블리싱이 존재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에 대한 덩치에 비해서 뭐랄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4분기에는 게임주들이 성숙이기 때문에 반등은 나오는데 이 반등 자체가 크지 않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 결국 파동적으로 봤을 때 4만 7천 원에서 현재 1만 4천 원까지 빠졌다면 여기에서 이제 반등 폭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최소 2만 6천 원에서 한 3만 원권 권역까지는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보시면 단기적으로 2만 6천 원 자리가 딱 넘어가니까 지금 끊어먹는 세력이 존재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여전히 투기 심리가 상당 부분 존재하고 여기에서는 앞서서 악성 매물이 상당 부분 많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반등할 때마다 조금 우리가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단에는 가격대를 조금 잡아드리면 여기 2만 2천 5백 원 보이시죠? 여기 봉을 뽑아내기 전자리, 거리량이 터지기 전자리가 무너진다면 그때는 올릴 생각이 전혀 없다. 그렇게 좀 판단하시면서 주가를 좀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씹어야 되는데요. 신작 부재에도 불구하고 자사주 취득이라든지 이런 얘기 없이 잠잠합니다. 손절가를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 게시판 분위기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문의해주고 계실까? 만나볼게요. 아, 가장 먼저 삼성물산이 들어왔습니다. 손절매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포스코캠텍 요즘 잘 나가고 있죠? 여전히 더 잘 나갈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새빨간 투자는 새빨간 상승, 파라다이스 해드렸잖아요. 태형건설 수고하십니다. 영원 무역, 티웨이 한국, CJ제일재당, 한국콜마 대처 방법 여쭤보셨어요? 모두 수익 났다고 지금 멘트하셨는데 혼자만 소외감 느끼신 분들도 사연을 보내주셨고 신풍제약, 상하프론테크, 명문제약, 한솔테크닉스, 하나 마이크론, HB테크놀로지, 셀트리온제약, 요즘 셀트리온 3인방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제약 가지고 가야 되나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4개의 종목 골라볼까요? 네, 그러시죠. 그러면 첫 번째로 같이 보실 종목이 조금 한번 올려볼까요? 이 파라다이스, 이분은 정성이 보입니다. 이 정도 정성이 보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포스코 캠텍 한번 같이 보시겠고요. 그리고 파라다이스하고 밑으로 조금 내려보시면 우리가 여기 상하프론테크, 우리 방송에서 나갔던 종목 그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한 종목은 조금 좀 내려봐가지고 뭘 한번 해볼까요? 저는 배가 고프니까 많이 커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많이 큰 종목 한번 보죠. 그렇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한번 같이 보실 종목이 파라다이스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파라다이스를 지금 19,800원에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이 주가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키워드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기업을 볼 때 항상 그런 키워드를 조금 기억해야 되는데 이 종목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중국인 첫 번째 키워드가 될 수 있겠고 두 번째가 영종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정부 규제거든요. 그럼 이 부분 자체를 기억을 하시면서 주가를 보면 주가가 왼쪽 상단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2만 8천 원을 찍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이 2만 8천 원까지 갈 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를 보셔야 돼요. 그럼 2017년도 10월 달이거든요. 이때 올라갈 때는 다시 한 번 더 정부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조금씩 바뀌면서 그러면서 주가 자체가 올라갔다고 봐야 되고 그럼 빠지면서 지금까지 잔파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차트를 조금 크게 놓고 한번 같이 보시면 어때요? 올랐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고가 권역에 대비해서는 상당 부분 낮게 돼 있는데 이때는 정부에 대한 규제 완화도 있었고 그리고 중국인에 대한 파워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맞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이 현재 주가 자체는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저렴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앞서서 중국인들에 대한 드라백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때문에 주가적인 부분에서 목표가를 조금 잡아드리면 고가 권역은 이런 자리 2만 1천 6백 원 보시면 되겠고 저가 권역에서 조금 손절을 하려고 하는 자리는 한 1만 9천 3백 원 이런 자리를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가격대, 괜찮은 가격대니까 이 종목 조금 더 보유를 하시면서 수익 극대화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 기다리고 싶어요? 상하 프론테크 한번 같이 보죠. 상하 프론테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 가격이 이제 1만 2천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1만 1천 8백 원인데 이런 걸로 걱정을 하시면 주식하시면 안 돼요. 1% 빠졌는데 그것 때문에 보란해가지고 문자 보낼 정도면 주식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하 프론테크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제가 강조를 했던 게 2차 전지 분야에 대한 실적이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그런 전반적인 업황에 대한 변화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주가에 대한 변화 자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업황 자체가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종목을 100원 빠졌다 200원 빠졌다고 손절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가 주식으로 돈 벌 수 없어요. 그런 마인드를 조금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고 또 장도 많이 하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역별이다 보니까 우리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뭐랄까 좀 짜증도 섞일 수 있고 쳐다보기가 싫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게 투자 심리에 대한 전반적인 반등이거든요. 그렇게 조금 더 유유로운 마음을 조금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이 마음을 조금 더 써보십시오. 그런데 전문가님 2차 전지 관련해서 내일 당장 상용화되는 거 아닌 거 알아요. 그런데 기간 한번 세워볼까요? 조급하실 것 같아요. 1년? 2년?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종목인가요? 우리가 이거 지난주에 했는 건데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부터 저거 바닥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일주일 지나가지고 100만 원씩 버는 업종이 있나요? 그런 거 잘 없고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가지시고 한 달 내에 결론 나옵니다. 한 달 내에 결론 나오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뭐 할까요? 포스코 캠팅? 네. 그러시죠. 포스코 캠팅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포스코 캠팅을 이분이 가격대가 보면 7만 5천 원에 지금 현재 20% 보여계시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도 제가 볼 때는 사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 보면 바이오즈들 막 오르고 지금 하니까 마음이 조금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남들은 수익 보는데 나는 수익 못 보고 있거든. 마음이 조금 동화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결국에는 이런 차트들 자체가 주가를 한번 크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5만 원대에서부터 8만 원대까지 시세를 한번 올렸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6만 원 선에서 8만 원까지 또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올렸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20%, 30%씩 주가를 꾸준히 올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주가에 대한 고가를 좀 더 넘어가는 시간을 우리가 기다려줘야 됩니다. 지금은 건전한 조정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을 봤을 때는 충분히 홀딩할 수 있는 자리라는 의견을 조금 드리면서 대신 손주가만 하단에 조금 잡아드리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손주가를 이런 가격도 보시면 돼요. 올리기 전자리 이 봉에 대해서 거리량이 터지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왔는데 여기 이 자리가 이제 필사적으로 지켜야 되는 선입니다. 그 자리가 한 6만 9천 원 자리 되거든요. 그 자리 지키시면서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종목은 세이트룸 제약을 저희 그 사이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게시판에 있기도 했고요. 지금 20%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바 거래 정지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3인방 동반 강세 그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보유자의 영역인 건지 아니면 매수 접근도 가능한 건지 이제 시작인 건지 다양한 궁금증이 있거든요. 제가 이 셀트리온 제약하고 우리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이 세 가지 업체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 세 가지 업체를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거고 이거는 짤막하게 팁을 좀 말씀드리면 셀트리온이라는 회사는 램시마라든지 바이오시밀러 자체를 생산 제조하는 업체를 우리가 셀트리온이라고 하고 이에 따른 해외 판권을 수출하는 업체를 우리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라고 해요. 국내 판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셀트리온 제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셀트리온이 3인방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인다고 보셔야 되고 우리가 언론에서 예상했던 부분이 조금 틀려나갔던 부분 중에 한 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거래 정지가 된다면 결국에는 이런 셀트리온이나 바이오주들도 다 죽어버릴 것이다 했는데 그렇게 요즘은 우리 뭐랄까요? 주식 투자층이 무식하지 않습니다. 상당한 스마트 컨슈머들이 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삼바는 삼바고 셀트리온은 셀트리온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라제는 신라제이고 HLB는 HLB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투자 심리 자체를 삼바가 정지됐다고 해서 이게 빠진다. 그거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 20% 올라가지만 우리가 방송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지금의 20%를 보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보면서 들어가는 자리다. 다만 셀트리온 제약도 좋지만 만약에 저라면 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유망주기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얘기했지만 해외 판권을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결국에는 수출이 잘 돼야지만 기업이 살아나거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셀트리온 제약도 좋지만 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조금 더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등하는 제약보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담아보자. 그리고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보유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커. 진단을 시작해보죠. 많이 큰 종목인데 맞죠. 많이 안 컸습니다. 아재 개그? 미안합니다. 나이를 속일 수가 없네요. 이 많이 커 같은 경우에 한번 우리가 같이 보셔야 되는 것이 이분이 805원에 보유하고 계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종목을 선택을 하실 때 뭐랄까요. 우리가 콜라 한 캔보다 싼 종목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깡통 한 개보다도 싸다는 것은 주가에 대한 뭐랄까 이런 부분 자체가 결국 저 같은 아니면 저와 비슷한 이런 세력질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많이 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브랜드는 알고 있고 닭에 대한 판매는 알고 있지만 주가에 대해서 투자는 바람직한 주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급등락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은 작은 오제에는 민감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악재에도 상당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시청자 내지 805원에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은 고가군역 대비해서 파동상으로 한 번에 이런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났고 여기에서 반등파동을 우리가 한번 제시를 해드리면 가격이 나올 수 있는 데가 이 자리 900원대까지 850원, 880원 자리가 1차적인 반등파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저렴하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해보시되 이 자리까지 한번 올라간다면 윗골이 달릴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한번 끊어서 이익실현 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니커 이익실현 전략 취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이렇게 종목 상담 해드렸고요. 7% 급등이 예상되는 유망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